수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쭉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위주 혹은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스페인어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다 보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부족한 부분이 항상 틀린 데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따라서 이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죠? 뭐라고요? 강세 문제죠. 강세 문제. 낱말과 강세의 위치와 같은 것은 1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일단은 조금 이따 제가 해드리고요. 밑줄 친 단어가 지금 스페인어로 이제 세다라고 볼 자음이죠. 우리 강세 규칙이 뭐였었죠?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0.5초 컷이 가능하다. 그죠? 어떻게 가능하죠? 맞습니다. 자음. NS. 영어로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뒤에서 두 번째 음절.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놓인다. 그죠? 두 번째는 NS. 저리 가! N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맨 뒤에 악센트에 놓인다. 강세가 자연스럽게 놓이는 거예요. 그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나는 1번도 2번도 따르지 않겠다. 선생님은 그 강의 시간에 룰 브레이크라고 명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강세보호인 딜데라고 부르는 친구 있죠? 우리 스페인어 모음 A, E, O, U 앞에 보이는 이 딜데. 이 표시를 찍어준다. 이 간단한 원리. 그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은데 익숙해지면 0.5초 컷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Feliz. 행복한이랑 형용사거든요. 우리 Feliz Navidad.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송골송골 피어오르고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5년 수능 해설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해설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다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Feliz. 그죠? 그래서 Feliz라는 것은 N의 N과 S 나와. 그 이외의 자음 세타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놓이니까 Feliz. Feliz. 맨 마지막 음절의 악센트가 자연스럽게 놓이는 겁니다. 딜더가 놓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혀진다. Feliz. 그러면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규칙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1번. R. 모음. 모음. N의. 그러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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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머지 2번 규칙에 해당하는 게 보기 1번. Amor party. Amor party. Amor party는 사실 스페인어 아니고 라틴어로 알고 있는데. Amor 가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됐죠? 됐나요? 자, 레드 세오. 여러분들에게 되세요. 바랍니다. Un feliz año, no ever, no smil, veinti single. 2025년 새로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행복한 한 해가 펼쳐지겠죠? 수능을 이제 마무리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렇죠? 선생님 해설강에 딱 보면서 라면 하나 딱 드시면서 보면 되겠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강세 문제는 사실상 틀리면 안 되고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1번은 강세 문제고 2번은 철저 문제가 나오죠. 철저 문제도 사실은 틀리면 안 된다. 간혹 가다가 철저 문제,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철저 문제가 틀릴까요? 하는데 그 학생들은 기본 어휘 부족이다. 기본 어휘가 선생님 너무 많지 않나요? 선생님 단어 어떻게 해요? 아! 라고 질문 주셨던 분들이 수능 일주일 전에도 그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기본 어휘 어떡하냐고.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이 제 영상을 본다면 찡긋, 그렇죠? 잘 보셨기를 바라면서.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영어로 치면 사과는 애플, 계란은 에그 이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어휘가 철저 문제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철저 문제는 사실상 틀리면 조금 부끄러운 약간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cosas para comprar. 구입을 위한 것들. 그러면 이제 쇼핑리스트죠. no sé oevos. oevos가 우리 베지테리안 중에 ovo, lacto 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리퍼런스를 제가 들었나요?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리퍼런스를 들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ovo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들어봤을 텐데 ovo가 이제 계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ovo.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oevo. 스페인어로 oevo 계란이야 계란. 계란이 왔어요. 맞죠? 근데 스페인어에서 오면서 ace가 붙어서 oevo. ace는 무금이죠. 2번. manzanas. 어허이. 이걸 누가 만사나 이렇게 적었나? 선생님 수업 만들었나? 만사나 사과라는 뜻인데 만사나를 이걸 세다라고 적어야지 이 자식아. 나머지는 다 맞죠? 레츠, 우유, 세보야, 양파, 바타타. 감자라는 뜻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안 틀렸기를 말하면서 3번으로 갈게요.